충남도가 지난 4일부터 12일까지 중동유럽 무역사절단을 운영한 결과 6,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750억 원의 수출 상담을 실시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번 무역사절단에 참가한 도내 7개 기업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제따, 요르단 암만, 스위스 취리 지역에서 코트라를 통해 발굴된 잠재바이어들과 수출 상담을 벌였으며 이 가운데 3개 기업은 현지에서 149만 달러에 이르는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충남도는 최근 한류 문화의 영향 등으로 중동과 유럽 지역에서 한국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시책 연계를 통해 도내 기업들이 더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